약 드릴게요 이거 호나리 씨야 이거 환자분이야 그리고 이거 써집을 한대요 수술 부위에 적절하게 압력을 줘서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키고 소독받기 편하신 거예요 착용하고 계시면 가슴을 기쁘게 잡아주니까 하고 계세요 뿡은 없어요 원래? 병원 앞에 가면 다른 써집이라도 팔고 뽕 필요하면 사서 넣으셔도 되세요 가슴 모양이 빨리 잡히고 핏도 예쁘게 잡아주니까 하고 계세요 네 제 거는요? 네 저 주세요 환자분 건 없습니다 남자형은 안 나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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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원은 여자 남자는 똑같이 벌리는 녀석 교정부라는 여자 것만 나오냐 그럼 남자는 유방원 벌리지 말아야지 입어 빨리 입고 있으라잖아 나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응?